1. 2. 3. 3. 4. 4. 4. 5. 5. 5. 5. 6. 6. 5. 야 차정아! 그 잘한거 해가지고 짜증께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잘 좀 해봐! 안 된다 이거! 니가 알았어요! 아.. 조묘하게 해가지고 생존수 맞춰가지고 약간 좀.. 어? 티 안나게 해봐! 소소하게 킬당 100개 가자! 아 킬당 100개 알겠습니다! 아 너무 감사합니다! 킬당 100개! 치킨 먹으면 킬당 200개! 치킨 먹으면 청계추가 행복하는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! 바로 갈게요! 이것만 집중할게요! 존나 많아 존나 많아! 아 여기 왜 이렇게 많이야? 공장 빼야겠다! 이럴땐 빼야돼! 3마리.. 3마리 아 저거 야야 씨 뭐해 예! 야! 씨 뭐 아 자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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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약간 솔직히 말하면은 사이가가 없어요. 약간 불안하긴 한데 충분해요. 충분해. 앞쪽 사운드 나왔죠? 앞에 보이죠? 한 마리? 단발로 바꿔주시고요. 바로 기절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. 아시겠죠? 여러분들. 자, 어디로 가냐? 놀러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쭉 빠집니다. 뒤쪽으로 쭉 빠집니다. 쟤는 왜? 급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? 친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. 자, 이런 식으로. 쭉 멀리 왔죠? 자, 좋댔어요. 천천히 하면 됩니다. 괜찮아. 당황하지 마세요. 당황하지 마세요. 아, 이걸 못 잡냐? 아, 그냥 궁상먹을 걸. 아, 강의 왜 해라 해가지고. 형들, 나 씨부림에서 한 번 못한다고. 도전. I'm like a hellcat.